치료해야죠 사람 어디 없나? 야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렛츠기릿! 이제 해야돼 범호하는 내 영혼을 준 자길에 잠만 재수 회로 몰아치는 허리케어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듯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그녀가 떠나간 듯하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만져만 비켜버리는 가는 같은 사람 심장이 열어붙던 사람 그리 일본이 초과 사람 사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초과는 존재나 외톨이 맘에 물을 닫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저게 이런 가운데 저게를 맡겨 야 나 되게 미쳤다 와 야 근데 어떻게 보였어? 야 미쳤다 미쳤다 난 그거 다 못해왔는데 이제